인건비의 원자재값, 여기다 에너지 비용까지 급등하며 농가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경영비 상승률은 전국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원인은 전기요금과 기름값 등 에너지 비용이 꼽히고 있습니다.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설 바나나 재배 농가입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도 좀처럼 냉방기를 작동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전기료 폭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 냉난방기 작동을 자제해봐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오는 전기요금. 지난 3월에는 180만 원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기요금뿐 아니라 솟구친 기름값, 자제값에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돈을 번다 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농사는 지으면 지을수록 마이너스는 계속 비더미에 있는다는 생각에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전국적으로 농가 경영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주 지역 증가폭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2021년 평균 3천만 원 수준이던 도내 농업 경영비는 지난해 4,800만 원으로 2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국 증가폭 10.5%에 비하면 2배 수준입니다. 특히 전기 등 에너지 비용에 해당하는 광열비의 경우 2배 가까이 폭등하며 경영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에 많은 스마트 농업이나 시설 농업 등 첨단 농업으로의 전환에 전기세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관한 부분, 외교에 관한 부분의 책임을 농민들이 떠안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국화적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필수 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출을 했고요. 이번 회기 때 1차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고 관철시켜 나갈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경영비 부담에 농민들의 삶은 고되기만 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